아, 감이 있을까? 아... 가방 안에 뭐 들었어? 약하고... 약하고 또? 건우 장갑 건우 장갑? 건우 코밥에 건우 코막에 또? 어디 헹군가요? 나 안이 장난감 또... 나 기억하고 있네요 물... 많이 들었네, 꼭 찾아야 되네 그치? 이거 어딨지? 네... 하나도 타면 우리 찾을 거예요 하나도 타면 찾을 거야? 네 내리자 나은아 내리자 내리자 가방 어딨지? 가방 찾으러 가자 아, 있어야 되는데 아유, 있을 겁니다 나은이한테 큰 상처로 남을까봐 나은이 속상한 게 제일 싫어요 나은이 속상한 게 제일 싫어요 아유, 울어서 그런가 얘가 더 홀쭉해졌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받을까요? 네 뭐 때문에 왔어요? 가방 잃어버렸어요 가방이요? 어디서 잃어버렸어요? 기차에 그 범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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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차 안에서요 네, 열차 안에서 이제 조금 전에 어머님께서 열차 안에서 두 번씩 습득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좀 마셔볼게요 오! 네, 네 나은이 여기 앉아 여기 앉아, 여기 앉아 일루와 나은이 이거 맞아? 나은이 이거 맞아? 나은이 이거 맞아? 맞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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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나은이 아빠 말했잖아 찾았다고 나은이 찾았네 아, 진짜 다행이다 안에도 살펴볼게 다 있어? 다 있어? 봐봐 다 봐봐 뭐 뭐 있어? 어머, 얘기했던 종목들이 진짜 다 나오네요 아이템들이 넣어놔, 넣어놔 넣어놔 나은이 가방 맞아 맞아요? 나은이 하우스 고향입니다 나은이 이제 가방 잊어버리면 안 돼? 아빠 아버지가 잃어버렸잖아 나은이 나은이한테 그럴까? 잃어버렸잖아 아빠가 잊어버렸어 그래, 아빠가 잊어버렸어 나은아 이제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 우리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아, 배고프다 보는 나도 배고프다 간다, 간다, 간다 식사하러 가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Fleisch 고맙습니다 아